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크림이야. 오우, 네가 무슨 생크림이야? 생크림은 요렇게 생겼지. 넌 그냥 우유잖아. 어? 나 생크림 맞는데? 부하쌤, 나 생크림 맞죠? 그럼, 생크림 맞지. 오우, 이 우유 같은 걸로 어떻게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요? 안 돼요. 그거 생크림 맞는데? 이게 생크림 맞다고요? 그럼, 그걸로 흘러내리지 않고 어떻게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그, 그, 그걸 모르겠네. 그렇게 우유처럼 따를 수 있는 것도 생크림이고, 이것도 생크림이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줄줄 흐르는 생크림이 이렇게 변했을까? 자, 그럼 부하쌤의 특명을 받아라! 우유처럼 흐르는 생크림과 설탕. 여기서 부하쌤의 특명. 줄줄 흐르는 생크림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생크림과 설탕을 가지고 우유처럼 흐르는 생크림을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어보는 거야. 그래야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보지 않겠어? 우와, 생크림 케이크 정말 맛있겠다. 정말? 그런데 생크림은 뭘로 만든 거지? 아, 그건 말이야! 내가 안다고! 부하쌤보다 훨씬 친절하고 말도 아주 빨리하는 이 철사귀가 알려줄까? 그럼 목소리 좀 가다듬고. 철사귀 목소리 다시 펴요! 아, 아유, 그, 저, 친절한 건 좋은데 천천히 좀 말해봐. 아하, 좋아. 우유처럼 흐르는 생크림도 바로 우유로 만든 거니까 우유의 형제라고 할 수 있어. 우유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잘 들어봐. 물하고 기름을 한 컵에 부으면 기름이 위로 뜨지. 바로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야. 자, 그럼 생크림이 뭔지 알아볼까? 젖소에서 바로 자른 우유를 회오리 바람처럼 막 돌리면 우유 속에서 크림이 위로 뜬다고. 왜? 크림은 가면 버린. 위에 뜬 걸 샥 건지면 그게 바로 생크림이야. 그러니까 생크림은 우유로 만든 거라고. 우유처럼 포장해서 수퍼에서 팔고 있지. 그런데 생크림 케이크의 생크림은 어떻게 흐르지 않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봐. 내가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괜찮아. 어머나. 자, 그럼 난 여기까지. 어머나. 아자, 아자. 오!